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김기훈 조선일보 경제전문기자의 글로벌 자금 대이동과 관련한 심청보도의 주요내용은 우리가 한번정도 눈여겨볼 만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은 월가 미국 빚 많은 나라부터 돈을 뺄 것 한국경제 내년 심판대서다 그 내용 가운데 핵심 내용만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과밍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경고성 메시지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번 새겨 듣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2022년도 세계경제의 최대 하주는 전세계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이다 돈을 빨아들인 것을 뜻하는 것이죠 금리가 오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 연준이 돈을 줄이면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세계 각국에 투자한 자산 비중을 축소 재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빚이 많은 한국경제도 재무건전성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이 달러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풀런 데서 돈을 빨아들이는 정책을 선언하면서 한국경제도 도전을 받게 된다 달러 패권을 가진 미국이 자금줄을 죄면은 국제금융시장의 자금들이 선진국으로 대이동을 하기 때문이다 시티그룹이나 골드만삭스, 제이피모간체이스, 브리지워트 등 월스트리트 투자은행과 해치펀드들은 각 나라의 경제 상황과 중앙은행 금리 인상 속도를 감안해서 자금의 회수량을 얼마나 거둬될 것을 결정하게 된다 월스트리트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빚이 많아서 대출 및 투자 자금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나라에서 가장 먼저 돈을 회수할 것이다 돈을 뺄 것이다 글로벌 금융인상기에 부채가 많은 신흥국가의 국가부도가 자전 중요한 이유이다 IMF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5년 뒤인 2026년도에 한국의 국가채무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66.7%를 기록해서 올해 말인 51.3%보다도 무려 15.4%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국가채무정과 속도면에서 주요 35개국 가운데서도 1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의 김진일 교수 김진일 교수는 미연준에 8년 근무했고 여전히 미연준과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김진일 교수는 이렇게 조언한다 한국은 최근 수년간 국가와 가계 부분의 부채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무디스와 S&P 같은 국제신용평가회사들과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한국정부와 금융회사 기업의 부채규모가 감당할 만한 수준들을 냉정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결국은 해외 자본이탈을 막으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움직임에서 한국도 예외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충분히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복함적 요인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오르면 영끌 대출로 집과 주식을 산 2030세대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을 것이다 빗덩이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글로벌 한머니 투기자본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걱정한다 이 부분이 아주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부채가 많은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투기자본의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김진일 고려대 교수의 인터뷰는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국가별로 상환 능력을 감안해서 돈을 해소할 것으로 봅니다 한국에서 돈을 얼마나 빼낼지에 따라 한국 경제가 1997년도 외환위기 때처럼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잘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진일 교수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미국이 통화 긴축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의 국채와 주식을 사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한국의 국가와 그리고 가계 기업의 부채 상황에 대한 재평가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비해서 정부가 외화유동성과 국내외 부채를 잘 관리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정말 국가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력이 그 나라의 대통령 뿐만 아니고 돈을 빌려준 사람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외환위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든 국가가 정직한 정책을 사용해야 되고 또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사용해야 그래야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할 만한 국가다라는 그런 인상을 깊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정직한 정책으로부터 팔손하거나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으로부터 멀어져가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외환위기로부터 한국인들이 가장 크게 배워야 될 것은 정직한 정책,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 이 부분을 가지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계속해서 저 나라는 신뢰할 만한 나라고 저 나라는 아주 근실한 나라다는 그런 인상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나라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다른 나라보다도 우선적으로 1997년도 외환위기 그 이전에 노동법 개정 문제로 굉장히 한국사회가 홍력을 치렀고 또 국민기업이라는 기와의 부도 문제 또 일부 재벌들의 부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그것이 나중에 외환위기로 발전하는 데 크게 도화순을 제공하게 됩니다 아무튼 정직한 정책과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현재 대선 레이스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이 포퓰리즘의 그런 덧세에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 권력은 작겠지만 그 다음에 따르는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